4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국내 시사 문제를 다루고 국내외 그리고 6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언급실 언급센터의 위기상황 이게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후반부에 6가지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의료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소위 나라 일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죠. 마지막에 문제가 터질 때까지. 1997년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도 내부적으로 바른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개 당시에 기획재정부의 고위관리들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게 관리들의 속성이고 대한민국의 고위직들의 속성인 거죠. 그러다 이제 터지지 않습니까 터져 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소위 의료파국상태 의료사태를 대하는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전국에 400여 개 정도의 언급실과 언급센터 가운데 다섯 군데만 문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가장 잘 알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언급실이나 언급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의들 그리고 이제 언급실 상황을 잘 아는 관련 분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후 진료과에 해당하는 그런 의료진들은 실시간으로 소상히 아는 거죠. 그렇지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 관리들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다행스럽게 주류 언론들 특히 방송사들이 뉴스 가치가 있으니까 뉴스 가치가 있으니까 언급실 상황을 상당히 소상하게 전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제 아주대의 언급실에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제 14분 정도가 근무한 모양입니다. 14분 정도가 근무했는데 이제 전공의를 빼고 전문의들만 아주대의 언급센터가 권역 거점 병원이기 때문에 14명 가운데 이제 사표를 3분이 내가지고 11명이 있었는데 11명 가운데 지금 3명이 사표를 던졌고 앞으로도 4명도 여러분들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주대의 언급센터가 지금 초미의 그런 관심사가 된 거죠. 셧다운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언급의학과에 계시는 전문가 들은 이게 이제 아주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서울의 상계 백병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전국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의 그런 관계자들은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부분적인 문제를 이렇게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놓친 것 같고 그래도 서둘면 서둘수록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오늘 방송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지금 위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자기 현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50대에 한 분이 장출혈 상태에서 자기가 여러분 차를 직접 몰고 병원에 와 가지고 병원에서 담당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다른 곳을 찾아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경우는 보도가 전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에 있는 대학병원에 계시는 언급실의 전문의가 지금 전하는 상황 이런 부분을 다 다각도로 보시게 되면 상황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의료 사태가 남긴 게 뭐냐 40대 전문의께서 조금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젊은 의사들에게 준 가장 큰 상처가 상당 기간 동안은 생명 살리는 의료 소송이 아주 많은 그런 필수 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욕 사명감 이런 부분을 다 망가뜨린 그런 부분을 40대 전문의께서 전공의 과정을 다 거치신 분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이런 피해가 모든 사람에게 닥치지 않겠지만 이제 시간을 두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소중한 것은 직접 환자를 다루시는 분이 아닌 병리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종량을 금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샘플을 뜨게 되면은 그걸 분석해가지고 병질환 상태를 진행상태를 이렇게 분석하는 병리과 전문의께서 병리과 이제 후방 부서죠. 일선 부서가 아니고 후방 부서 입장에서 현재 의료 사태 이후에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장문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은 많은 것을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온 것처럼 오는 9월 달에 미 연준이 고금리 정책의 정책 변화를 시도하는 일명 피벗이라고 그렇게 하죠. 금리 정책의 큰 방향 전화를 뜻하는 피벗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파월 미 윤준 의장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노골조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의 정권 시장이 상당히 이렇게 호조를 띄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을 떠나는 연구자들 사례를 오늘 하나 소개를 드리겠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16년 채 대학 교수의 봉급이 이제 묶여인 상태지 않습니까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소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 교수들도 소수죠. 대학 교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봉급을 16년 채 묶어놓은 겁니다. 의료 수가를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의 낮은 수준으로 몇십 년 묶어놓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연구자가 스위스로 떠난 그런 사례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면 지금 한국에서는 표에 도움이 되는 일은 돈을 쓰지만 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일체의 돈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